너 애인 생겼지? 일하느라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친구랑 술 한잔 할 시간도 없으니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형이 내 음식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라고 혹시 전에 우리 본 적 있지 않은?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군데? 형 왜? 아 말하는 나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준 요리는 먹고 싶지 않아죠 이제 드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귀여워 형 귀여운 사람이었다